잉혀맨! 로블록스! 하휴... 오늘도 퇴근이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새아이의 아빠 잉혀맨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잘 있을려나 모르겠네? 얘들아! 아빠 왔다! 왕왕왕! 아, 그래! 오늘 재밌게 놀았지? 음, 그래, 그래, 그래. 아빠 왔어, 아빠야, 아빠.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우리, 그래, 우리. 우리 댕댕이, 오늘 재밌게 놀았어!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우리 미호! 우리 미호, 아이고, 아이고, 오늘 재밌게 놀았구나! 표정이 좋다, 표정이 좋아! 자, 그리고, 우리, 어? 리아, 리아! 어이구! 리아야. 어, 리아야. 어이구, 리아야. 아이고, 오르르 까꿍! 오르르르 까꿍! 우르르르루 까꿍 우르르르르르 까꿍 disappears 싸움에서 크기도 폐AG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돌봐줄까? 어, 누가 좋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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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가 좋겠다 미호 어디 어디가 불편할까? 얘는 아주 멀쩡한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얘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 보자 보자 아유 얘는 뭐 똥도 안 싸고 뭐 아유 배고플지도 않나보네 에이 놀이터에 놀이터 가고 싶어네 자 보자 보자 아유 리아는 배가 고프대 아유 배가 고파 아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어 그래 그래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음 너 왜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밥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으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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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헣 아하하하하 어후 이런애가 나있어 아 놀이터 놀이터 어 그래 놀이터 가야지 놀이터 자 놀이터가다 재밌게 놀아라 아프지 재만 나가 응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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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재밌게 놀아라 아이고 얘는 제개 혼자 다노겠지 아 얘들아 그거 먹는거 아니야 그 병귀똥이야 아~~ 아, 진짜 아, 왜그래 얘? 어? 너 왜그래? 알았어, 알았어. 달래줄게, 달래줄게, 달래줄게 우르르르르르 멍만 놔 오오오오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어이구 내려닐, 내려닐, 내려닐 으흥 아!!! 아 무슨 얘야. 미호야. 목말라 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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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우리 딸 우리 딸이야. sheriff 예쁘지 응? 난 물 금방 줄게 물 금방 줄 거야. 목이 말랑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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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자 물 먹자 음 됐어 됐어 에이. 그래. 줄게. 자, 먹어. 음 맛있다, 맛있다. 아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애들아, 모두 2층으로 올라와. 너희 걸어서 올라와, 걸어서 올라와. 걸어서 올라와, 빨리. 여기 워터파크 짱임밌던데. 그래. 일단은 오늘, 애들아. 놀기도 했으니까 공부도 해야 돼. 자, 앉아, 앉아. 자, 1도하기 1뭐야. 창문 2 더하기 2 귀여움이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은 10 곱하기 10은 10 곱하기 10에 10으로 나눠서 10을 곱한 다음에 10을 곱해서 정답 팩 역시 천재네 우리 딸 영살부터 아주 그냥 몇 개월 밖에 안됐는데 아주 그냥 대견스럽다 먹었다 파크이는 저 미끄럼틀 재밌어요 애들이랑 같이 가고싶어요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할게 많단다 자 여기서 아빠 요즘 유튜브 하잖아 응? 니가 여기서 아빠꺼 편집 좀 해봐 그 영상 편집해줘 나 아직 어린데 나 아직 어린데 어떡해 이럴때면 어린척은 나 찍어 자 여기서 올라가서 놀고있어 여기 놀고있어 아 다른 애들 어디간거야 아이고 걱정이야 여기서 왜 똥쌌어 내가 중요한게 아니야 아빠 봐봐 길 건너 왼쪽을 봐 어디어디어디 리아가 혼자서 불을 지폈어 아이고 리아야 아빠 불장난하지 말랬지 응? 어이 왔구만 역시 야 여기 불을 보면 또 생각이 난단 말이지 어 어 기나긴 그 여정이 말이야 자네도 어떤 여행을 다녀왔는가 그래그래 한번 체크 좀 해보자 아 이 녀석 기저귀에 똥을 잔뜩 쌌네 오중도 싸고 야 이 녀석 봐라 이거 똥은 언제나 세는 법이야 아빠 난 왜 여기다 두고 가는 아 거기다 캠프 좀 하고있어 아이 똥 땄다니까 얘도 똥 쌌어 얘도 얘도 아이 진짜 이봐 형씨 난 똥을 싼게 아니야 자연을 싼거지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얘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너 얼마나 싼거 너 어제 뭐 먹었어 나 어제 분열이 좀 먹은거 같아 그래그래 갈아줄게 야 아 이 녀석봐 이거 어이구 이거 아이고 내가 엉덩이에 베이비 파우더 안발랐음 좋겠어 발라야 돼 따끔따끔하거든 자 보자 자 오케이 니안 거기도 있고 우리 댕댕이야기는 왜 여기있나 같이 놀이터가 아빠야 아빠야 으아아악 아빠 아빠야 엉덩이가 가려워 똥부터 갈아줘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동시에 출발하자 똥쌌구나 똥 싸게전 이거 한판에 자 모두들 아기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앉아주쇼 엉덩이가 무거운 قط우이 라 ordinary 오오오오오 자 자 아빠가 태워줄게 아빠가 태워줄게 자 재밌지 재밌지? 으아아아아ㅏ앟 아빠나 저기 그네도 오케 그네 오케 오케이 따라와 어꼬 내려오세요 자 리아야 아빠가 이렇게 잡아줄게 나에게도 자유를 줘 그네 그네 떠러가자 그네 쥐어 누구래서 냄새나 자 그네 타자 자 그네 타구 너도 그녀부터 타고 너도 그녀부터 타고 너도 그녀부터 타고 너도 그녀부터 타고 힘드네 어 나 타면 안될거 같은데 왜왜왜왜 무슨일이야 나 타면은 엉덩이 똥이 비벼질거야 기저귀부터 깔아줘 아냐아냐 그녀부터 타는거야 안돼 똥이 비벼지고 있어 오케이 애들아 이제 낮잠잘시간이야 내 아픈데 자야돼 낮잠자야돼 자 낮잠잘시간이야 낮잠자 잠이 와버려 아 누구세요? 에? 누구세요 베이비시소입니다 베이비시소? 말은 안듣는 아기들이 있다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죠 이 아이 좀 돌봐주세요 아 이리와버렴 베이비시소 아주 믿음직한 베이비시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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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한번만 더 시끄럽게 했다간 알지? 알지? 안되겠구만 아 베이비시소씨 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출근해야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좀 네 네 잘 부탁드려요 아 이제 밤도 출근해야겠구만 얘들아 아빠 갔다올게 어 아빠가 된다는거 정말 힘들다니깐요 그래 인사 안녕 그래 아빠한테 인사하렴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아이 아빠가 된다는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막아 뭐야 아빠 집 뺏겼어 나 똥 땄어 나 똥 땄어 아이고 우리 집 뺏겼어 베이비시소한테 우리 버림받은거 같애 정말 아기 돌보기는 힘들다니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응애응애 이렇게 아기가 되어서 아이를 돌보고 아 힘들었어요 어쨌든 진짜 오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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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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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